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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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꽁꽁 쭈구 꽁이야 엄마 갔다올게 꽁 기다리고 있어 엄마 다녀올게 먹으면 안돼 기다려 엄마 갔다올게 꽁꽁 쭈구 안녕하세요 꽁아 오늘은 꽁이 꽁지에게 간식을 주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이것도 내꺼 흉아꺼도 내꺼 다 꽁지 먹을거야 흉아는 거기 쉬고 있어 야 김꽁지 엄마가 기다리랬잖아 흉아도 먹으려고 한거 봤거든 한 주먹 거리도 안되는게 기다리라고 어머머머디 간거야 기다리라고 했으면 빨리 와야지 쟤가 내꺼 다 먹잖아 짜증나 정말 나도 먹고 싶다고 쟤가 내꺼 다 먹으려고 한거 봤어 언니 너 기다리고 있었어 여태까지? 어머 기특해 기특해 아이고 기특해 얼른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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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지 너 엄마가 기다리랬는데 혼자 먹고 있었어 딱 걸렸어 그래 일단 먹고 얘기하자 이놈아 오구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? 고기를 하늘로 쳐들고 먹을만큼 맛있어? 어라 우리 꽁이는 벌써 다 먹었어? 아이고 빨리도 먹었네 어먴 김꽁지가 내가 기다리는 동안 내꺼도 먹어서 난 반밖에 못 먹었다고 야 너네 이따 화면 돌려보면 다 나와 엄마한테 뻥치지마 자 이제 다 먹었으면 얼른 마무리 인사드리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꽁꽁 큐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